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라디오에서는 눈이 오는 노래가 나오구요. 밖에는 진짜 눈이 오고 있구요. 저는 한번 눈이 왔던 곳에 또 눈이 와서 어디가 미끄러운지 알 수 없는 도로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. 비가 아니라 눈이 점점 더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. 이런 도로에서는 여러분 꺾지 않는게 좋아요. 최대한 집진이 좋습니다. 집진으로 갈 수 있는 길로 가주세요. 눈이 오는건 진짜 멋있습니다. 안전쪽도 있네요. 지하철상의 좋은 점은 바로 이렇게 눈이 왔을 때 비가 왔을 때 눈이 안 쌓인다는 거죠. 너무 힘드시겠어요. 눈치우시게. 노래라도 재미있고 신나는 노래 들으시면서 시워보시길 바랍니다. 큰 도로로 나왔어요. 사람들이 저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나왔나 봅니다. 네 지금 전주에 눈이 오고 있습니다. 다리에 써있죠? 전주는 가장 아름다운 한국입니다. 한국에 눈이 오고 있다는 얘기에요.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아반떼 스포츠인데요. 평소에는 에코 모드로 운전을 합니다. 드라이브 모드를요. 눈이 왔을 때 에코 모드로 하면 바로 미끄러집니다. 스포츠 모드 그다음 정상 모드로 변환해서 운전을 하니까 훨씬 더 안정적으로 운전을 하게 됩니다. 꼭 에코 모드에서 정상 모드로 변환시켜주세요. 눈이 정말 아름답게 내리고 있습니다. 운전하기는 겁내 힘들지만 눈은 항상 진리에요. 아름답습니다. 눈 잘 내린다. 출근할 때 출근할 때 동대기가 쫓으시다고 해서 차가 없었죠? 이 차가 차량이 아맞게 차가 없어서 자기 생각했어요. 아 안 돌고 안 돌고 아 아 아 아냐 아냐 아 여긴BR pens aped 눈grade zet 이사 이 으 으 으 Via 감사합니다.